공연은 더 라크슈미 밸리댄스입니다. 부산 하단에 학원을 하고 있고 세계 밸리댄스 페스티벌을 주최주관하고 하기도 하는 루나송 대표님이 이끄는 오리엔탈 밸리팀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가요로 피전 밸리댄스를 선보이겠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합니다. 루나송 신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? 하나 둘 이 점을 세상에 두고 서로 속속을 반내냐 이 점을 세상에 두고 서로 속속을 반내냐 이 점은 내 삶이네 이 점은 절대 싫어 저 날은 싫어진 말 이뻔할 수 있겠지만 저 하하 너무도 미쳤나 그런가 봐 왜 자꾸 머물버려 너무도 미쳤나 너무도 미쳤나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해 이 점을 세상에 두고 서로 속속을 반내냐 이 점을 세상에 두고 서로 속속을 반내냐 오늘의enden 이 점을 세상에 두고 서로 속속을 반내냐 이 점을 세상에 두고 서로 속속을 반내냐 엉덩이를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이리갈때 이리와봐 맘상상에 숨을게 헌망이를 들어봐 맘상상에 숨을게 목을 아는 거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